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영어학용역 김희철입니다. N수 진짜 어렵게 결정했죠. 여러분들 이번 수능이 얼마나 어려우는지 알고요. 여러분들 이제 재수할 때 갖는 그러한 두려움 얼마나 큰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재수정규반에 7년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7년 내내 재수생들만 이제 N수생들을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맨 처음에 재수 결정했을 때 그게 얼마나 힘든 과정이고 더 큰 문제는 남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얼마나 공부해야 될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두려움이 가장 큰 게 학생들의 일반적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렵게 결정했죠. 1년이면 말도 안 되게 엄청나게 상상초월의 점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영어선생이니까 단지 영어만 말하겠지만 제가 재수정규반 때 있던 학생 중에서 신촌 메가스터디에 있었는데요. 제 기억에 전년도 19등급 향상자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매해 N수를 결정하고 나서 과목마다 예를 들면 못했던 학생이 아니라 잘했던 학생이라면 이런 케이스는 없지만 보통 2등급 정도 올라가는 거 전 과목 다 자 이거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9등급 향상자까지 신촌 메가스터디에 있었을 때 제가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영어에 한정에서만 그러면 이제 남는 기간 동안 내가 재수를 결정하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점수가 많이 올라갈까에 대해서 진작에 고민을 좀 해보고요. 제가 실제 사례를 좀 설명드릴게요. 자 제목이 제가 1년에 3, 4등급 정도 올린 학생들의 공부법을 설명을 할 겁니다. 참고로 올해에도 있었고요. 자 올해에는 목동에 이제 러셀 학원에 있었는데 이재백이라는 학생이 전년도 4등급이었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전년도 시험이 올해 수능보다는 쉬웠어요. 그러니까 2018학년도가 2019학년도보다 쉬웠던 시험인 거 맞고 자 2019학년도가 너무도 어려웠죠. 자 그 2018학년도에 4등급 많았던 그 학생이 올 수능에 1 나왔습니다. 더 어려웠던 시험인데도 그 다음에 그 전년도에는 제가 분당에서 이세인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그 전년도 5등급에서 1 나왔어요. 제가 그 학생들이 공부한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단원컨대 성적이 안 올라가기에 불가능할 정도의 공부 내용일 거고 여러분들 전부 다 동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만 공부한다면 제가 오늘은 포커스를 자 스펙트럼을 크게 잡지 않고요. 정확하게 지금 3등급 이학생 기준으로만 잡을게요. 1, 2등급 학생들은 자 그냥 끄셔도 됩니다. 정말 3등급 이하의 N수를 결정한 학생들 제가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제가 제목을 붙여놨고 이게 이제 이재백 학생이 공부했던 방식을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1번 제공 한번 볼래요. 기본기 없는 영어 공부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N수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게 이번 수능 보고 나서 물론 국어부터 이제 속된 말로 멘붕이 일어난 거죠. 영어 같은 경우에도 자 시간도 부족했고요.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너무 셌어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보통 표현이 이렇죠. 붕 뜬다고 하지 또는 튕긴다고 표현을 합니다. 학생들 표현에 의하면 글이 안 읽혔다고 하는 학생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영어는 되게 단순해요. 여러분들 문제 풀이 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요. 문제 풀이는 철저하게 여름방학 이후 또는 빨라도 여름방학이 시작하셔도 절대 느리지 않습니다. 제가 재수생 교육반에 있을 때도 항상 아이들한테 했던 말이 고민도 하지 말고 물론 재수생은 여름방학이 없지만 7월 8일이라고 할게요. 7월 8월까지는 고민도 하지 마시고 기본기 공부를 완전히 끝내라.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안 나올 정도의 공부량만 나오면 된다. 문제 풀이는요. 실제로 길어봤자 두 달, 진짜 길어봤자 세 달입니다. 두 달, 한 달, 두 달이면 문제 풀이는 채워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더 중요한 건 뭐야? 단어 외우고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고 문장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영어의 기본기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조금만 문제를 어렵게 나오면 정말 폭망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등급에서 1등급 나왔던 우리 이재백 학생 공부법 물론 제가 계속 시켰던 공부가 그대로 설명드릴게요. 1월, 2월 달에 제가 고민도 할 거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1월, 2월 달에는요. 일단 단어는 외우는 거 맞는데 해석의 기본기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해석을 혼자 잡을 수는 없어요. 누구, 어느 선생님 수업이라도 수업은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제 강자도 있죠. 해석 강자만은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매해 말했던 내용인데 수업을 들었다고 성적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걸 채워하지 않으면 성적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우리 재배가 어떻게 했냐면 저랑 이제 문장 해석의 원리를 배웠어요. 그럼 전체 어떻게 끊어주고 묶어주고 주호동사 어떻게 찾는 거고 후치수식이라고 해서 어떻게 가로열고 닫고 꾸며주는 말인지 자, 이론적으로 다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했냐면 아이가 워낙 못하다 보니까 고2기출로 채화를 했어요. 물론 이게 좀 애매한 등급인데요. 제가 항상 말하는 것 중에 이제 5등급, 6등급 정도 학생이에요. 그러면 제가 문장 해석 원리를 공부한 다음에 저 고민하지 말고 고1기출로 공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3등급 정도면 고2기출로 공부하라고 얘기를 해요. 상식적으로 고1기출이나 고2기출에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던가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있어요. 이 학생이 수능 봐서 좋은 점수가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고1, 고2 내용은 완전히 수달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4등급이 가장 애매해요. 이게 고1기출로 하기도 애매하고 고2로 하기도 애매한데 자, 우리 재벡 2학생은 고2걸로 했습니다. 6, 9, 11월입니다. 6, 9, 11월 고2 모의고사로 5개념 문제를요. 문장 해석 원리를 다 배운 다음에 똑같이 적용해서 채화를 했어요. 자, 고민할 거 없습니다. 1, 2월은 무조건 해석의 기본기 잡는 공부예요. 자, 3, 4월 달에는 이제 EBS 수업은 들어가는데 자, 이제 N수생들 많이 알 거라고 믿습니다. 3등급 2학생들 공통적인 게 있죠. EBS 공부 제대로 하면 성적은 올라가요. 문제는 EBS 책 자체가 어렵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작년에도 여러분들 이제 수업, 수업 준비하면서도 EBS를 완벽하게 끝내지 않은 학생들이 되게 많았을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책이 어렵거든요. 어쨌든 근데 이 학생 EBS 배우 내용이 있잖아요. 자, 문장 해석의 원리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배웠고요. 고2 기출로 충분히 자기가 스스로 채화하는 연습을 했어요. 고2와 고3의 차이점은요. 딱 두 개입니다. 어휘의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거와 문장의 길이가 좀 더 길어진다는 것뿐이지 고2와 고3은 해석적인 구조는 똑같아요. 문장이 단지 길어진 거고 어휘가 어려운 것뿐이에요. 그래서 자, 수능특강 공부하면서 계속 해석 방법은 채화를 했습니다. 뭐냐면 참고로 고2 기추를 끝내고 나서 EBS 위주로 해석을 거의 씹어먹을 정도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생님이랑 수업 배우고 나서 끝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또 해석도 해보고요.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는 아무것도 필기되어 있지 않은 그냥 필기되어 있으면 가로 열고 닫고 뭐 뜻 써 놨으면 이건 자기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 익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는 아무것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책으로 다시 해석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해석채화를 4월 때까지는 오로전합니다. 1, 2, 3, 4 나 해석만 잡겠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5월 따르는 의미가 다르죠. 왜? 6평을 봐야 되거든요. 특히나 이게 고3이라면 모르겠는데 N수생은 좀 상징적 의미가 좀 세거든요. 어, N수를 시작하고 나서 첫 번째 보는 정말 메인 시험이에요. 뭐냐면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런 거죠. 시험 못 보면요. 엄마, 아빠 면목 없습니다. 엄마, 아빠 뵐 수가 없어요. 일단 6평은 그래도 자기가 몇 달 동안 공부한 거 티를 내야 돼요. 지금 4월까지는 오로지 해석 공부 2주죠. 이때는 물론 EBS는 무조건 두 달에 하나씩 끝날 건데 영어 독해 연습도 공부를 하지만 이제 유형별 문제풀이 공부를 조금씩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6평은 점수가 나올 만큼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해석만 공부한다고 점수가 많이 한 번에 올라가진 않아요. 이유는 하나죠. 시간이 부족하면 어차피 문제를 못 풀거든요. 그래서 유형별로 문제풀을 좀 익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공부했던 게 자, 질문 그러니까 독해 연습인데요. 독해 원리인데 자, 작년 버전에서는 자, 독해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 날에서 6월달 자, 이제 6평이 6월 초에 보니까 자, 5월, 6월달에 영어 독해 연습은 하되 이제부터 고3 기출 공부 시작한 거예요. 간단하게 이 학생 간단하죠. 6월 모평 전에는 고민도 안 했습니다. 오로지 해석 공부예요. 그 다음에 6월달부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고3 기출을 제가 문제풀이 안 쓰고 해석이라고 쓴 거 아시죠? 고3 문제를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한 게 아니에요. 리딩 스킬 위주로 공부한 게 아니고요. 자, 난 이제 고2도 공부를 끝냈고 EBS도 영어 독해 연습 전원 끝냈고 그러면 웬만한 문장은 단어 수고를 안 하는 전자에 해석이 돼야 돼요. 이제 이 학생이 고3 기출로 해석 공부를 또 적용을 한 겁니다. 자, 언제까지? 6월달까지 이제 여름방학부터요. 자, 말씀드렸지만 조금 빨라도 여름방학부터 문제풀이 들어가도 절대 느리지 않고 이게 맞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특히나 N수생들 경험의 바살잖아요. 리딩 스킬로 공부한 애들 문제 조금만 어려우면 무조건 망해요. 리딩 스킬이 영어 점수를 올리는 게 아니라 탄탄한 기본기가 점수를 올립니다. 그래서 자, 물론 우리 N수생들은 방학은 없지만 7, 8월달에 여름방학 때 당연히 수능완성 무조건 EBS는 두 달에 하나입니다. 3, 4월에 수능영어 5, 6월에 영독 7, 8월에 수완 이때까지 끝나야 되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모든 제수정규반도 요쯤에 수능완성까지 EBS 교재는 다 끝내요. 제가 제수정규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 때까지 일단 EBS 공부는 끝내면서 이제부터 고난도 문제풀이를 들어갔습니다. 왜요? 구평이 중요하거든요. 다시 구평도 의미가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자, 오답제거의 원리를 이때 공부했고요. 그리고 나서 9월 이후론 간단합니다. EBS 총복습과 문제풀인데 EBS 총복습의 의미가 크게 두 가지예요. 재배기 학생이 한 게 EBS 전제문 해석도 했지만 EBS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장들만 모아놓은 참고로 작년 버전 이름이 2339였는데요. 전교수업에서는 제가 AM 학생들한테는 그걸 수업까지 했는데 세 줄 이상의 세 줄, 네 줄, 다 줄, 여 줄입니다. 한 문장이 EBS 전체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장만 따로 공부를 했었고요. EBS 전체 내용도 공부는 했습니다. 주제 파악 같은 거하고 결국에 필자가 말하는 의도가 무엇을 파악하고 싶어서 EBS도 공부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제고 모의고사 형태로 문제풀을 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한 방식이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고요. 자, 제가 이 방식은 바로 2019학년도 수능을 받던 이재백 학생이고 그 전연대에 있던 이세희란 학생 있죠. 이 학생은 아주 간단히 제가 5회에서 일 나왔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학생은요. 이렇게 했습니다. 1, 2월에는 고 그러니까 해석하는 방법은 익혀야 돼요. 누구한테 배워야 됩니다. 문장해석 원리를 배운 다음에 고1 기출로 채화했고요. 그 학생은 3, 4월 달에 고2로 채화했고요. 자, 5월 달에 이 학생은 똑같아요. 5월 달에는 그래도 문제풀이에서 조금 공부를 해야 돼요. 6평은 잘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인환 학생은 좀 달랐던 케이스가 5등급에서 일정 올라갔을 때 1, 2월은 내가 해석 공부를 습득한 다음에 고1 기출로 채화를 하자. 고1도 해석 못한 애가 어떻게 고3짜를 해석을 하냐. 그 다음에 3, 4월에는 고2로 채화한다. 5월 달부터 이제 고3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좀 밀리다 보니까 7, 8월이 아니라 9월부터 문제풀을 제대로 했어요. 그래도 5에서 1이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케이스가 저는 이게 이 커리큘럼이요. 재수 정규반 시절부터 학생들한테 항상 시켰던 방식이에요. 재수생들은 압니다. 고3과 다른 게 경험을 봤거든요. 아,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고요. 해석을 제대로 못했을 때 점수가 안 올라가는 것도 알고 있어요. 리딩 스킬로 되지 않는 거 알고 있습니다. N수생이다 보니까, 경험을 했으니까. 자, 남는 시간 여러분들 1년이면 진짜 엄청나게 많은 시간 남아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하루하루 정말 지치지 않고 물론 사람은 지쳐요. 게으름 피지만 않고 꾸준하게 공부한다면 1년이면 지금 3, 4, 5등급인 학생들 또 6등급 학생들이 1등급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죠. 왜? 영어는 절평이거든요. 친구랑 경쟁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점수만 올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강학구나 영어가 공부했을 때 딱 그만큼의 성적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1년 여러분들 어렵게 고민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두려운지도 알고 있고요. 걱정도 큰 거 알고 있어요. 엄마, 아빠 자, 면목 없는 것도 있고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1년 열심히 공부해서 1년 후에 진짜 원하는 대학 가서 그걸로 이겨도 합시다. 자, 1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